자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! 저희가 오늘 아주 오랜만에 여기 과자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! 예전에 저희 도니지영은 진짜 첫 1화에서 저희가 이제 코엣스에 가서 이런 과자뽑기를 했었는데요! 그쵸! 아주 그때는 거대한 과자뽑기였는데 오늘은 초콜릿 과자탑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! 오락실이라 약간 도움이 있는데? 네! 그래서 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!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! 이거 4번에! 4번에 처음 500원! 응! 1500원 하니까 4번이네! 이게 500원이 싼 거네! 네! 제가 한번 해볼게요! 네!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그래도 안에 뭐 드는 건 많거든? 그러니까! 양은 많아! 어! 양은 많은데 얘가.. 양은 많은데 내가 많이 못 봤어! 그렇네! 아! 얘를 밀면! 약간 저쪽 뒤쪽! 여기부터 헌덩다가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! 그러니까요! 저쪽에 근데 넣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! 근데 여러분 보시면! 엄청 흔들흔들거려요 얘가 지금! 그러니까!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흔들흔들거리고 있는! 오! 나이스 나이스! 이거 넣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! 저희가 넣는 거기 때문에! 여기다 넣을까? 이렇게? 어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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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이러면 좀 많이 내려갈 수도? 아마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긴 해요! 예전에도 제가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! 얘를 대각선으로 되어있어서! 그러니까!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밀기가! 이쪽으로 지금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! 어! 그러니까 말이야! 하나! 좋아요! 손잡이 하나! 아주 좋아요! 손잡이 하나! 그래도 뭐 흔들리고 있으니까! 뭐 어떻게 잘 하다보면! 그렇지 않을까? 그럼요! 혹시 모르니까! 많이 빠져! 아니! 우와! 그래도 큰 거 올렸다! 저 포장지들만 너무 커서 그래! 그치? 얏! 이쪽 구석에 올리기가 어려운데! 그러니까! 좀 밀려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애들이! 해줘야 돼! 응! 그러니까! 자! 그리고 안에 많은 많으니까! 많은 곳 동략! 아! 찢은 것 같아! 오!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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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그래도 나름! 두피 큰 것도 상당히 괜찮아! 그러니까! 무조건 큰 거 하면 좋지! 앞쪽에 떨어질 때! 오! 저 형보가 저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! 그렇지 그렇지! 나쁘지 않지! 어! 와! 뒤쪽에 멘토스 내려오고! 좋아요! 아! 얼마만에 하는 밀판뽑기인지! 근데 진짜 재밌어가지고! 저희가 엄청 자주 가서 했잖아요! 그렇죠!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! 그러니까! 좀 아쉬워요! 여기! 가끔 댓글에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! 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! 에잇! 바다 탑이 조금 소박하긴 하네! 그러니까! 그때는 진짜 많았는데! 에잇! 본인도 소박하네! 그러니까! 나도 소박하네! 옆으로 많이 밀린다! 그러니까! 딱 대각선으로 되어있어서! 응! 자자! 뭐! 하나! 하나! 두템! 밀리고 있다는 거겠죠? 네! 좋아요! 두개! 다른 것도 다 대각선으로 되어있어가지고! 맞아요! 상황이 비슷해요! 그래도 저희가 그나마 조금 흔들리고 있는 애를 했거든요! 응! 그렇죠! 자! 일단 계속 보니가 조금 하고! 좀 있다가 제가 이제 바텀 터치를 하자고! 어! 밀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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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오케이! 또 또 밀렸어! 근데 편집하면서 한번 봐봐요! 어! 오케이! 오! 밀린다니까! 좀 기대됩니다! 저는! 제가 밀린 거 봤어요! 자! 계속해서 열심히 퍼 볼게요! 그래도 안에 양이 많아서! 오! 양이 많아가지고! 응! 양이 많아서 나쁘지 않아! 응! 여기 뒤쪽에 그리고 좀 잘 들어갔어! 슈파춥스가! 보여? 슈파춥스? 저게 나중에 좋은 역할할 수도 있고! 알겠습니다! 자! 1번에서 포구! 오!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고! 이거 또! 맞아! 찌르면 아무것도 뽑고! 어! 다행입니다! 이태야! 그리고 2번 눌러서! 근데 코디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! 아직까지! 하나도 못 뽑은 적은 없어! 맞아! 하나라도 뽑았어! 맞아! 너무 큰게 많은 곳은 오히려 또 안 하는게 나을거! 맞아! 이런거 너무 좋아! 시그맨트치 않나? 어! 시그맨트 좋아! 오! 이야! 이거지! 아! 나쁘지 않아! 나쁘지 않아! 자! 타이밍 잘 맞춰서! 그래도 타이밍 뒤쪽에 슈파킥이 또 하나 더 있거든! 슈파킥이 내려오면 또 틀릴 수도 있어! 자!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! 아마 과자가 슈그릇 다 못 나오면 지금은 소환하면 될 것 같은데요! 그렇죠! 막히면! 응! 막히면! 갑시다요! 이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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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3번 남은거 하고 두현이가 한번 해봐! 그래! 그래 나도 좀 하고 싶네! 하니까! 가자! 그래도 뭔가 안에 석양을 종일별로 맛있는게 많네! 엄청 많이 뻗는데! 그러니까! 햄버거 쳐서 떨어뜨려야겠다! 햄버거 떨어뜨려! 아! 안됐네! 제가 쓰러져가지고 본인이 저기 잘 안보이지? 어! 잘 안보여 여기서는! 하는 데서는 잘 안보여! 밀리는지 안밀리는지! 나중에! 나 핥하면 봐봐! 밀리는게 잘 보여요! 오케이 오케이! 아!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이동은 없어요! 오케이! 잘 떨어뜨렸다! 밀어! 밀어! 아! 쳤어! 간다! 오오! 많이 뻗다! 오오!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딱 앞에 딱 이렇게 떨어지는게 중요하더라구요! 자! 이번엔 제가 촬영하고 뷰오님과 지금! 보존합니다! 초파투스를 퍼오겠어! 오! 오! 많이 뻗어! 아! 옆에서 보니까 좀 잘 보이긴 하네! 고음도 떨어졌다!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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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려나? 밀리나? 아까는 밀렸어! 그래? 잘 관찰해야지! 근데 완전 풍박 행위가 멀려볼까? 없네! 어! 옆으로! 나오긴 하네! 많이! 아! 안돼! 옆으로도 많이 떨어져! 그러니까! 밀려! 밀려! 밀려야 돼! 지금이야! 지금! 안돼! 야! 하나야! 소박하다! 소박하네! 소박행이지! 어! 자! 여기 좀 많다! 자! 화이팅! 화이팅! 가라! 가라! 아직 안 밀렸죠? 아직 안 밀렸어요! 지금! 어! 하탕 저게 잘 들어간 거 같긴 한데? 하탕 잘 들어갔어! 과연! 자! 들어갈 때! 지금! 지금! 아! 저기 앞에가 아무것도 없어! 그러니까! 뭐야! 뭐야! 근데 눌려버렸네! 하지만 잘! 아! 바보야 뭐해! 네! 봉기! 갑니다! 아! 나 저 봉지 계속 걸려! 아! 오케이! 오케이! 많이 잡았습니다! 제가 밀차님 뒤로 들어갈 때 넣을게요! 알겠습니다! 지금! 어! 저거! 저 젤리 넣었어 내가! 아! 밀리나? 별로 미동이 없는 느낌이야! 그러니까! 아! 막 보니까 한 번 밀리거나서는 아직 더 귀엽네! 응! 아! 지금 너무 이쪽에서 양이 없다! 어어! 지금! 원래 흔들거리는 거지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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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안아올렸다! 아! 야! 젤리만큼 끝날 것 같은데 이거! 그러니까! 일단 조금만 더 해보자! 저희가 한 15,000원 정도 바꿔왔거든요! 오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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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고기까지 해보고! 상황을 좀! 한번! 보겠습니다요! 네! 엣! 아! 옛날에 의자 앉아서 했기도 좋았는데 여기! 이거 장기전이라고! 의자 앉아서 엄청 편하게 했지! 그러니까! 여기! 여기! 저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하니까 지금 흔들린 건 없는 것 같아요! 아! 그래? 네! 아! 아까 한 번 밀리고 안 밀리나봐! 이게 계속 대각선으로 애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어렵네! 어! 밀기가 어려워! 출봤어! 출봤어! 우와! 많이 뻗다! 우와! 많이 뻗다! 자! 밀판 들어갈 때 놓을게요! 네! 오히려 들어갈 때 놓는 게 저기 구석으로 갈 확률이 높아! 난 뒤쪽에만 놓을까! 이제 앞에 놓는 게 낫지! 앞에 놓는 게 나아! 똑같아! 똑같아! 얘가 앞으로 많이 안 밀려서 뒤에다도 잘 안 떨어져요! 그러니까! 그냥 앞에 놓는 게 짱인 것 같아! 응! 앞에 놓는 게 더 좋아! 오! 상상만 많이 붙었다! 오! 나이스! 좀 딱딱한 애들! 아! 잘 놔봤다! 잘 놔봤다! 역시 옆으로 많이 밀리지 않나? 지금! 아! 근데 거기는 다일 뚫어져 있었는데! 네!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자! 열심히 올리기는 있습니다만은! 바지 아까 한 번 바지 보고 나서 아무것도 바닥이 없네요! 그렇죠! 이게 뭐 열심히 약간 노가다 때다 여러분! 거의 노가다지 이거! 계속 무한반복이라서 지금! 그냥 안 밀리는 거 같아!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어서 계속 옆으로 빠지는 거 같아! 그러니까! 옆으로 빠져서 우리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다 빠진다 이게! 일단 15,000원까지 하고 매장도 한 번 더 해보자! 그 다음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! 안 해야 돼!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! 끝났어! 제가 15,000원 정도 했는데 사실 뭐 처음이랑은 제가 밀리는 거 못 봐서 비슷한 거 같아요! 그쵸? 어! 한 번 몇 개 뽑아야 될까? 몇 개 뽑아야 될까? 네! 몇 개 뽑아야 될까? 난 가방인데 가방에 바로 넣어도 될 거 같은데? 자! 저희가 한 6만큼 뽑았네요! 몇 개 하나! 이거 계속 세야 돼? 이 정도! 계속 세야죠! 진짜 해요! 이 정도! 한 주먹으로 한 세, 네 번 정도? 이 정도! 아예 못 뽑진 않았네요! 근데 얼마 있다고 했죠? 15,000원! 15,000원? 하연! 좀 완두콩 같은 게 떨어지긴 했네! 네! 그래도 그냥 이거 안 밀리는 거 같으니까 사실 더 하는 건 좀 그런 거 같아요! 이게 대각선으로 돼 있어도 빨리 도망쳐야 될 거 같습니다! 여러분들! 자!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! 네!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! 구독과 좋아요! 안녕하십시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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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